자, 3교시 체력 훈련 시간입니다. 체력, 체력을 해요? 예스, 예스. 나 힘든데. 이번 경기는 잘 먹는 분에게 아주 유리한 게임입니다. 뭐야, 오늘 무대 게임이네. 우리 유리하다. 홍윤아, 우리는 홍윤아가 있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와플이요. 와플. 와플. 문세윤. 문세윤. 뭐예요? 문세윤. 뭐예요? 문세윤. 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야, 세윤지를 가축 치고. 자, 여기, 여기 와플. 불빵으로 바꿔줘, 이따가. 아니, 근데 옛날 레트로 느낌답게 신수지 씨가 와플을. 이행시한다는데. 오, 좋아요. 대박.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와. 와. 와플 게임 반드시 이겨서. 풀. 풀 칠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와. 풀. 풀 칠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봤어, 봤어. 야, 요추 나갔다, 이거. 야, 요추 나갔어. 잠깐. 죄송합니다. 아니, 잘했어. 아주 좋아. 막말 죄송합니다. 칠 수 없지. 자,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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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코미디의 황재 아닙니까? 네. 정말 황재다운 성. 저거 나 죽이려고. 정말 성.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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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우와. 기대돼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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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플레이. 플레이 아니겠지? 플레이스테이션. 형. 미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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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개그맨 된 거야. 이승훈 씨. 끝판왕. 이승훈 씨. 한 번도 못 봤어. 하나, 둘, 셋. 와. 와, 여러분. 진짜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가끔은 특히 가수분들은. 이분은 기억해 주셔야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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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립 사랑. 그대는 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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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있을. 있을. 그대는 있을. 해서 다 같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만을. 어? 최성. 정수 형님의 풀립 사랑. 자, 여러분. 와플 게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와플 게임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자. 옆에 의자 다 보이시죠? 네. 각 팀원 한 분씩 나와서 앉은 후. 신이 달린 이 링을 엄지 발가락에 겁니다. 걸려있는 와플을 한 입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릴레이에요. 어? 빨리 와플을 일곱 번 씹어 먹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먼저. 각 팀의 여성 출연자 분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로 갈까요? 자, 가시죠.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와. 우와.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누나 손 안 잡고 올려, 산호 손 안 잡고. 안 돼. 야, 수지가 너무 좋은데? 야, 신수지하고 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성공하면 링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자, 준비. 파이팅. 파이팅. 소 Ja 바로 왔다, 바로 왔다. 하나요u. 다음! 성공! 자! 본인 잡고! 좋아! 예린아! 왜 다시 올려? 왜 다시 올리냐니까? 누가 봐도 먹은 것처럼 먹으면 안 돼요! 예린아, 하나 둘 셋 하고 땡겨서 먹어! 한, 둘, 셋. 예림이. 아, 예림이. 됐다, 됐다. 발구만 껴도 들어가는 걸 못 듣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야지. 돌솥 날쑥, 돌솥 날쑥. 됐다, 됐다. 그렇지. 물어야지. 약시, 약시. 상어처럼. 물어. 상어처럼. 나르샤 물어. 나르샤 이러다 미쳐내가. 나르샤 이러다 미쳐내가. 열이 열이 착하고 미쳤내가. 와플 때문에 도라내가. 됐다, 됐다. 그렇지. 자, 오케이 성공. 빨리, 빨리. 저 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아, 다리 두려워. 왓프를 말해봐. 왓프를 말해봐. 왓프를 말해봐. 침 모두면 지지지지지. 자, 웃기. 아, 다리, 다리. 자, 우리 예린 팀. 예린 팀 도와줘요, 도와줘. 뭐해. 됐다, 됐다. 성공, 성공. 됐다. 됐다, 됐다. 성공, 성공. 됐다. 자, 다음. 자, 다음. 우리는 큰 산만 넘으면 돼. 큰 산이여? 잠깐만. 큰 산이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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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발이 올려. 잠깐만. 너 뭐하는 거야? 윤아 내리면 발을 올려. 발을 올려, 윤아야. 야, 뭐하냐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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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빠른 거, 다른 거, 빠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자자. 아, 잠깐만. 이제 가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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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아, 가, 가, 가. 가, 가, 가. 성공! 맞아, 어려워요. 와, 뒷골! 기다려, 기다려. 좀 쉬고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홍유나는 끝이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홍유나 씨가... 오, 이경 씨! 오, 조심, 조심, 조심! 다쳐, 다쳐! 오, 된다! 오, 성공! 오, 된다! 오, 성공! 도와줘! 자, 유나 씨 좀 도와줘요. 자, 유나 씨 좀 도와줘요. 네 자리예요, 네 자리.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저, 저 플레이어라고요. 저 시작해야죠, 저. 자, 이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지금 웃음깃. 그게 안 돼, 안되네! , 렛쓰, 렛려 Northern! 출아가, siblings! 햄스링, 햄스링! 지금 햄스링이야, 그게! 엥 숙짝이야. 이 상자가 촬영해 lying, 층. 죽 slim. ARE 지금 여러분 잘 노는 팀이 지고 있어요. 야 이게 형 그렇게 된다 됐어? 아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발 더 올려 아 발 더 올려 아 아 잠깐만 오케이 성공 성공 죄송 오빠 할 수 있어 시작 시작 자 오케이 성공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지고 있어 아니 안 지고 있어 세우기가 있는데 마지막 마지막 오빠 다 드세요 오빠 다 드서 자 과연 문세윤 다가가면 안 돼 방향을 잡아 양양양 양양양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문세윤 재활치료하는 거 오오오오 오오오 세윤이 재활치료하는 거 아니야? 오 여기가 아프다 이제 아오 어떡해 donut $15 your яч 딱 갔다 구 attaches 승리에서 못먹은 테이프 승리! 우와 대박! 형이 입이 크니까 사람이 머릿속어야 돼 자 이렇게 마지막 게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대1로 비겼는데 여러분 약간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임 하나 더 할까요? 아쉬워하길래 게임 하나 뭐 재밌는 소리 1대1이지만 우리가 단 한 명 MVP를 뽑을 겁니다 앞에 설치된 지민 집 카메라를 보고 오늘 이 사람 진짜 잘했다 한 명씩 얘기하는 거? 단 자기 자신에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정말 몇 명 사람이네요 자기 자신한테 투표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1등 1등하고 박수 이거는 너무 좀 아니잖아요 선물 아 대박 혹시 뭐 상품 같은 거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상품권? 한우! 제도삼천 제도삼천은 고등학생들의 꿈이지 자 우리 유나씨 저는 그냥 옷을 한 번 새로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너 아까 거짓말 하지마 남은 와플 먹고 싶다며 시끄럽게 사람만 한 대서 얘기를 해 안 웃었잖아요 웃는 상이라니까 진짜 나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겨 웃는 상이 야 근데 아까 유나가 여기 개미 이렇게 다녔거든 그거 따라가 보더라고 개미를 그래서 와플을 먹었어 잡았대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해서 진짜 역대급 선물 여기 우리 회사 이름 있죠? CJ 진짜 비비고 만드다 뭐해? 아우 비비고 만드는 거 같아 야 단 한 보내기만 드립니다 우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수근 씨부터 투표 시작할까요? 쪽쪽 갑시다 네 아 이거 괜히 지미집으로 했네요 수근이 형 키를 생각을 못해서 어우 지미집이 저기까지 내려와 원래? 저 정도면은 감독님이 그냥 어깨에 매도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ENG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도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그 그래도 플레이어의 그 가장 좀 이렇게 막 누나로서 나서 고생했더니 과연 누나로서 고생했더니 과연 누나로서 고생했더니 자 다음 세윤이 형 엉덩이 그 정도 낄 거면 티팬티가 낫지 않아요? 형 티팬티 입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그 정도로 낄 거면 아니 저 정도 끼면 느낌 나지 않나? 뺄만도 안 돼 하여튼 입같이 생긴 건 다 먹는구나 그만 놀려라 욕했다 욕했다 이거로 욕했다 용진아 리액션 하나 따고 가자 확실히 나오지 못했으니까 하나는 있어야지 그치? 이리 갈 거야 과연 오늘 웃지마 동거동락의 MVP는 누가 될까요? 진짜? 박빙일 거 같아 딱 내가 생각한 두 명이랑 자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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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로 예상해요? 누구로 예상해요? 누구로 예상해요? 누구로 예상해요? 이걸 속옷내가 짜증난다 와 누구로 예상합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오늘 약간 그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화이팅했던 그리고 김가현씨 예상합니다 내가?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 축하드립니다 문세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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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박수현 왜 가연누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과 하려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뭔가 좀 짜증이 났을 텐데 처음부터 반석기조부터 가장 끝까지 화이팅을 해줬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문세윤씨 아직 가망성이 있습니다. 아직 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MVP! 황재성! 옆에 있는 희진호! 총 5표로 오늘의 MVP로 뽑혔습니다.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한 번 부탁드려요. 상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 까인 거는 좀 많이 에립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아시아권에 제 생활기록부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많이 창피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MVP 상품은? 플레이어 1회 취령권입니다. 고정 아니야, 고정? 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예요, 쥬로요? 쥬로 한 번 남았네. 쥬로 한 번 남았네. 쥬로 한 번 남았구나, 이제. 나 이거 쥬로 말해 팔아야지.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웃지마 동거도락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대사 김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경희철이었습니다. 빠빠빠빠빠빠 안녕하십니까